안녕하세요. 여행전문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인이 선호관광지 중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최하위라는 참담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관광시장에서 중국관광객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약 500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관광산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서비스의 품질과 여행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국여행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여행만족도와 재방문율은 비교적 낮았으며 한국여행 중 가장 불만족한 부분은 음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90년대생이었으며 4년제 대학 및 석박사 이상의 학력자 비율이 71%를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자의 90% 이상이 단체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양질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20대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트렌드 또한 자유여행과 개성화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을 이번 이상 방문한 여행객은 전체 응답자 중 4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여행에 만족한다는 44%에 불과했습니다. 여행만족도 평가 7개 항목 중 치안, 위생, 쇼핑 부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음식, 숙소, 언어서비스 부분은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음식 부분에서 음식 선택지가 좁다라는 평을 가장 많이 내놓았습니다. 가성비 있는 숙박업소와 문화, 공연활동 등의 다양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방암 목적은 쇼핑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 공연 관람, 의료 미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관광객에게 한국여행이 일명 쇼핑 여행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26%가 여행 중 기념품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특색 부족이 61%, 높은 가격이 25.1%를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79%가 서울을 방문했고 이어 부산 11%, 경기도 10%, 강원도 9%, 제주도 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과 주요 관광 도시는 지방 도시와 한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방 도시 여행 만족도 설문에서 응답자 중 40%가 중국어 안내 및 표지판에 대해 불만족을 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29%, 쇼핑 21%, 음식 10%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50%가 여행 전 중국 온라인 사이트 및 SNS를 통해 정보를 취득했으며 한국 기관 및 관광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한 관광객 수는 5%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광 시장에서 중국 관광객의 비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인이 선호하는 아시아 여행지에서 한국은 주변 국가 중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아시아 지역 및 국가 여행지는 일본이 64%로 1위를 차지했고 태국 52%, 홍콩 37%, 싱가포르 29%, 타이원 24%, 베트남 20%가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는 한국 관광을 기타 아시아 지역 및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공연, 외식, 문화체험 등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